감사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이 쉐이프 오뷰 뒤에 헬로 베삐 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대충 해주실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저희가 이 쉐이프 오뷰 호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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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우리 이거 올스타전도 해가지고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따라 부르시는데 한 번 그냥 무반주로 한번 해볼까요? 호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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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박자 오케이 호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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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넷 호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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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호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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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런 날이 오다니. 이런 순간이 오다니. 여러분 또 꿈이 있으면 조수미님의 뭘 지어놓을 거 하시겠어요? 이거 하시겠어요 여러분. 진짜 엄청납니다.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 너무 아쉽네요. 저희가 너무 달린 것 같아요. 저 이분들이 지금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개인기를 하든 뭘 하든 굉장히 온순하셨거든요. 굉장히 얌전하셨거든요. 마지막 곡이라니까 아니야 아니야. 아까 덴버스 부인이랑 거의 나오셨어요. 아까 덴버스 부인 나오셨어요. 아니야. 민규씨 개인기잖아요. 덴버스 부인. 1인 2형 레베카? 1인 2형 레베카 부인이세요. 보여줘요. 저 지금 이 이 이 호응을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.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주현 선배님과 지혜 선배님을 욕보일 수 없어요. 근데 1인 2업 당연합니다. 제가 하잖아요. 그러면 그분들의 욕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오마주입니다. 오마주. 존경을 담아면 존경을 담아면 커버죠. 시간 가니까 빨리 해야 돼. 리버브 넣어주세요. 민규씨에게 리버브 좀 부탁드립니다. 왜 나에게 그 드레스를 입힌 거죠? 두 윈터 부인의 자리를 찾아오라 했으니까 반 바다에 비친 신음소리가 저주를 부르고 거운 그림자들이 창문 틈으로 눈물 터다 눈을 단져 다 도망쳐 밤마다 스며 있는 음습한 이 기운 바로 그녀의 긴 그림자 레베카 지금 어디 있든 멈출 수 없는 심장소리 들려와 바람이 부르는 그 노래 내 레베카 나의 레베카 어서 돌아와 여기 멘들리러 레베카 아니, 아냐 어디 갔어요? 아냐 아냐 잘한다. 멋있었어요. 저희도 이 곡을 풀로 처음 들어봤어요. 맞아요. 내려가고 싶어요 여러분. 죄송합니다. 근데 그 아냐 아냐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? 뒤에 이 시분이 아냐 그녀 하면서 같이 절규하는 장면이 있어요. 그래요. 너무 멋있었어요. 박수 한 번만. 정말 선배님 너무 죄송합니다. 정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진짜 좋았어요. 정말 좋았어요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그런데 아냐 하시네요. 민규씨 덕분에 남은 곡과 저희가 급히 준비한 앵콜곡까지 포함하면 시간이 딱 나질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좋아요. 그럼 마지막 곡 아냐 마지막 곡 정수민 선배님의 챔피언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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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